인사 Interplay 귀엽다 우리 탄아야 선생님 여성 선배님 아 지겨워! 완전 어디 가서 멈춰야 하는 거 아니야? 자리로 쏜다. 이 선생님 되게 무섭다. 아 망했다. 2차 반찬. 반찬 어디 있어? 차려야. 차려! 차려! 견내! We love you! 안녕하세요! 인사 안 맞아 다시 다시! 선생님께 견내! 선생님께 견내! We love you! 안녕하세요!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 여러분 교훈이 뭔지 아는 사람? 원이나 밀리언이요. 아니에요. 교훈은 학교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. 벌점! 벌점 필러야. 맞아요. 보다시피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참 재밌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학교가 이제 막 개교를 해서 아직 교훈이 없어요.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교훈을 정해볼 건데 뭐 예를 들어 모모 학생 경고 선생님 이거 책상 보세요. 얘 집도 그래요. 제가 저번에 놀러 갔는데 진짜 더러워요. 제가 여기 이모님 없어서 지금 이모님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. 자 스티커를 줄 거예요 선생님이. 노란색 스티커를 주면 나중에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. 우와. 예쁘다. 그리고 이 검정색 스티커는 벌점인데 받으면 안 되겠죠? 너무 구식이에요. 울자니 이해해줘요. 선생님 혹시 몇 살이세요? 몇 살일 것 같아요? 이런 거 어리게 말아야 되는데. 몇 살일 것 같아요? 스무살이야. 지우 학생. 장점 하나. 선생님. 20살이야. 20살이야. 선생님 진짜 황혁자. 선생님.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그럼요. 자 그러면 부담사기 나와서 이거 친구들 나눠주겠니? 느려. 느려. 이거 한 명씩 주면. 선생님 같은. 야 너 키 진짜 크다. 이렇게까지. 혹시 학교가 지향하는 바가 있으신가요? 지향하는 바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. 아 진짜요? 네. 교훈을 통해서. 이제 그 방향으로 갈 거니까. 아 저 의견 있습니다. 채영 학생. 듣자 살자. 무슨 교훈이죠? 탈락. 권장 줘요 예. 권장 살자. 정신이었어요. 정신이었어요. 선생님. 저의 의견을 말할 수 있잖아요. 아 얘기할 수 있죠. 죽기 살기로 모든 것에. 마음을 다해. 죽으면 어떡해. 그니까 그만큼 죽기 살기로 모든 걸 열심히 하자. 열정적이게. 오케이 일단 채영학쌤 분위기 흐린 거에 경고. 선아학쌤 뭐 발표할 거 있나요? 그 뭐야 그 경훈? 교훈. 교훈이 뭐예요? 교훈이란 학교의 목표예요. 학교. 우리가 가는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. 뭐 산아학쌤 교훈은 할 거 있나요? 모모 학생. 네. 할 말 있어 보이는데. 우기왕. 어 세영 학생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오. 유명한 말인 만큼. 힌트 주세요. 힌트요. 모모 학생. 네. 그 과자 안 치워나. 저도 하나 했어요. 네 지효 학생. 저는 말은 진부한 거 같아서. 제 친한 친구 중에 원스라는 애가 있거든요. 그래서 걔 눈을 그려봤어요. 원스가 지쳐보니까. 이런 거 어때요? 짜요. 일본어로 졌어요. 이런 거 뭔가 특별하지 않아요? 짜요. 저도 좀. 원스 하트트 두. 짜요. 저 진짜 괜찮은 거 해봤어요. 선생님 저도요. 간단하게. 잘하자. 이것도 어때요? 저도요. 넘발해. 저요 선생님. 잘하자 어때 잘하자. 넘발해 어때. 넘발해 어때. 눈으로 한 번. 귀로 한 번 더. 행복하자 건강하자. 저요. 그래서 원인은 밀리언. 왜 지효 학생. 국어 선생님 미무 김태희. 지효야. 그까짓 거에 너의 양심을 팔까. 아주 좋았어요. 선생님 이거요. 오래보아의 구다. 분위기 흐려요. 벌점 주세요. 선생님. 마지막 경고예요. 선생님. 가질 수 있잖아요. 나 내게 제일 괜찮은 거 같아. 잘하자. 그럼 우리 투표 해볼까요. 민아 학생이랑 쪼이 학생 아이디어 있나요? 저 원인은 밀리언. 그 산하 친구랑 같은 그런 뜻으로 쉽게 말하자면. 이렇게. 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요. 자연스러운 모습?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. 우리 투표 해볼까요? 투표 해보자. 잘하자. 간단하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민아 고마워. 민아 착하다. 민아 한 표. 민아 착하다. 채영이. 오래보아야 예쁘다. 민아. 자 채영이 한 표. 눈으로 한 번, 귀로 한 번 더. 행복하자 건강하자. 너무 길어요. 너무 길어요. 너무 길어요. 우리 저거 매일 아침마다 얘기해야 돼. 뭐야? 나 못 읽어요 저거. 잘하자 짜이오 간바레. 나. 어? 괜찮은데? 씻고 얼마나 이게 의미 있을까. 니는 밀리언. 끝났네. 귀여워. 나. 저 이 말 너무 동감. 동감. 아 자연스러운. 한 표. 전혀 없어요. 그냥. 아 그래 끝났나요? 아 그럼 나도. 투표를 안 했는데. 저요. 그러면 저도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3점. 응. 생각해볼게요. 그럼 저도 지효한테 투표할게요. 그럼 4. 저도 그 샘의 민호가 정말 김태희. 그. 그. 선생님.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그거 선생님 민호 김태희. 아주 좋았어요. 이렇게 해요. 둘 중에 다시. 자 모모친구. 자 모모. 잘하자 짜이오 간바레. 두 명. 세 명. 세 명. 아 감사합니다. 네 명. 너 뭐야? 너 왜 자꾸 변해? 저도 할래요. 자 그러면은 간바레. 아 그거 안 주셨어. 우리 투성고는 이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. 저는 뭐. 나 아까는 거 주방 바뀌었어. 나한테. 나한테. 아 국어선생님이죠? 나쁘지 않아요. 산안가 써줘. 좀 꾸며볼까? 최영이한테. 최영이한테. 그럼. 꾸며보다가.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봐도 될까요? 네. 네.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장문 수업을 해볼 거예요. 네. 장문. 바로 뭐냐면. 바로. NNC. 맞아요. 선생님 외국 사람이에요. 한국어 왜 이렇게 못 써요? 어 자. 마음이 예쁘면 보문도 예뻐요. 이번에도 멋진 NNC를 지는 친구에게는 선물로 스티커 줄 거니까. 모두 열심히 해주세요. 네. 선생님 이거 교훈이요. 자 힘차게 여쭤볼까요? 보여? 별이 보여요. 카드 보여요. 사라졌어요. 깜발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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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시어는요. 네. 첫 번째. 아 NNC 약해요. 먼저 발표하고 싶은 사람. 선생님이 얘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? Y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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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를 친구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. 아. 알겠죠? Y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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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UM부터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YUM부터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Y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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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해 볼게요. 자 지효 학생. Y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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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칫국. 김칫국. YUM. 저희가 연습생이거든요 가수 준비하는 그래서 어제 너무 새벽 연습하느라 늦게 끝나가지고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데뷔 조인이신거에요? 그럼요 제가 메인이에요 아직 비공개 제완비 저요 유! 유 앤 미 인 더 모아이 아아 전! 연! 연기나요 연기나요?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중간고사 수행평가야 자 다음은 에? 제완비 정답 제완비 제완비 이건 깊게 생각하면 안돼 연기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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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채영학생 제! 제! 제완비 와! YG T! 비옥 선배님 너도 혹시 연예인 지완 대표님? 맞아 그러니까 저 따라하는 거예요 다 금발도 다 따라하고 우리 반 친구들 연예인되면 제일 잘할 것 같아 친구는 연기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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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공학생은 NNHC가 보는데 그림도 있나 네 없어요 저도 할게요 노채영이한테 좀 영감을 얻었어요 제! 제일 예뻐요 와! 와! 너무 예뻐요 피! 피디님 포도 예뻐요 선생님 피디님 해봤어요 제! 제가 와! 와인을 마셨는데 넘어져서 피가 났어요 잘했어요? 이거 잘했어요 이거 잘했어요 네 맞아 잘했어요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채영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저 잘 살아 잘했대요 와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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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엄마가 아니요 저는 저는 와인 마셔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저희 어머님이 와인을 많이 밤에 드셔가지고 그래서 와인 먹다가 넘어져서 피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제가 마셨다는 건 아니고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비밀입니다 자 다음 다음 제시요 투둥이 투둥 투둥고 정답 투둥고 투둥이 너무 어렵다 그러게 아 투둥이다 투둥 투둥고 투둥고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자 이것도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보여줄게요 네 트 트 트와이스 노래 들으면 둥 둥실둥실 춤이 절로 나오네 고 고 와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면 되요 저요 opot Clarice 굿 census 혜 고 고릴라 전화할게요 투둔이랑 같이 맛있는 둔심이 먹고싶어요 고고 볼까 둔심이 먹고싶어요 오주희 틀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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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둠 비트 나는 노래 고 고고 재밌어요 네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아쉽다 김방원 맞아요 글짓기 어려운거 하나도 없어요 김 김 김밥 김밥 먹고싶다 다 지금 생각하세요 다현 다현 선생님과 현 아 현이었어 죄송합니다 다시 생각해볼게요 저 할게요 김 김 빛 제 짝꿍 짝꿍은 아니고 제 옆에 선아 친구가 느끼가 되게 많은거 같아가지고 그래 이게 뭐야 여기 우리だけ 간바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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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간바래 어렵다 오늘의 MVP에게 이 상장 5장 줄게요 이건 친구들이 주는 상입니다 어렵다 지효 학생 감기 조심하세요 바 바즐린 바즐린? 래 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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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표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최선이한테 하는 건데 내가 뭐가 있을까? 민아 간 간만에 보고 싶다 바보야 바보 같지만 너무 귀여운 레 레잇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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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감동이다 간 간 때문에 레 바 바보야 레 레그레그 레그레 레그레그 선생님 왜 이런 건 벌 저만 주세요 그것도 잡았어요? 이거 교장선생님 아무 말씀 없으셨겠네 발자 발자 신선해 신선했어 아 웃길까 봐 하기 싫다 괜찮아 괜찮아 자 해보세요 간 간진하게 어 나 바지를 입어봤다 레 레고 레 잘했는데 잘했는데? 잘했는데? 아무까지 써야 돼 어 잘했어 다 됐어요? 아무까지 잘해줘 그냥 한테 간 그럼 내가 하면 무조건 웃어주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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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간 간 쓰다는 바 바이브레이션 레 레 레 레 레 레 너무 예뻐 제가 살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해주시죠 다시 다시 살려서 살려서 웃겨 웃어줄게 웃겨 다시 웃어주세요 잘해줘 레 시작 간 간 바 바이브레이션 레 레 레 아 아 아 웃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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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예요 채영 간 간지러워 간 바보야 레 어떻게 할 거야? 레 레 레이레 뭐라고? 이거 솔직히 벌떡 아니에요? 자 동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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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애교 애교 인생 개인적으로는 개치로 좋았지만 친구들이 주라니까 간만에 말고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진짜 재밌네요 아 트가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? 어 콘 콩 콩가쥬레이션 아 똑같아 다 서울 최고 학교 트 트 트중권 저도요 저요 저요 잘했지 잘했어 콘 콘 콘 콘서트에서 서 서리를 지르면서 트 트 트 트 잘했어요 끝 우리 무조건 반응해주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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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언제 받아 트가 어려워 트가 어려워 해볼게요 자 무조건 웃어주세요 네 콤프러스트 트 트 서 소소 먹다가 트 트름 제대로 함 트 트 두 번째 됐어요 어 콘 이거 약간 상온중이 있어요 어 콘 콘서트 같니? 서 서 트 트 트 트 트 트 트 콘 콘 콧나물 비빔밥 토마트 폰 그만할게요 자 리나 학생 콘 안녕하세요 오 나도 그랬는데 사와 어떠세요? 트 트와이스의 팬이에요? 오 잘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어느 학생이 잘했는지 취향이 택해볼까요? 지효예요 나연 자 그럼 이름은 한 명씩 포멜라캔이 소리를 불러주세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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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